여러분 살아간 우리의 삶의 성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사로 성긴다는 것, 다음 세대를 성겨 나간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말이 좋아 다음 세대 교사고 말이 좋아 교회 성기는 교사로 부른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학생들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주일에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야 되고 토요일에 연락하고 우리가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사로 10년을 성기고 혹은 5년을 성기고 1년을 성기고 20년을 성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실 우리가 영유아부 아이들은 조금 낫죠? 영유아부 아이들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엽죠? 너무 예쁘죠? 우리 선생님들이 청년 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왜요? 이러니까 있잖아요. 영유아부를 성기게 되었는데요. 영유아부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제가 격려해주면서 너무 좋은 마음이다 말은 하지만 네가 일주일 한 번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머니들 이해하시죠? 우리가 교사 성기시는 분들 우리가 지금 애들 많이 키웠고 우리 할머니 되셨고 우리 건사님 되셔서 아이들 일주일 한 번 만나서 안아주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손주를 본다는 것도 손자 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말 되면 도망가고 싶고 우리 딸내미가 부를까 봐 겁납니다. 그렇죠? 자꾸 딸이 나하고 안 친했는데 애기 놓고 난 이후부터 굉장히 친한 척을 할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내가 이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싶었는데 도대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의지하나 싶을 때가 있으면서 자꾸 전화기를 꺼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괜찮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게 좀 귀여워요. 특히 유치부 아이들 또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 사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선생님들 너무 사랑해 하면서 엄청 사랑했는데 문제가 뭐냐? 2년 뒤에 교회에서 만나면 모른 척합니다. 알아보질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좀 어떠세요? 주일학교 저학년까지는 조금 1, 2학년까지는 낫지만 요즘에는 초산만 돼도 좀 어때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기 엄마, 아빠들도 있으니까 말을 줄여야 되겠죠? 애들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좀 귀엽긴 한데 요즘에는 3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쓴 언어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학교에서 사역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교사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쓴 언어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사실은 꿈이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면 대안학교 친구들은 조금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가 되거든요. 교회에서 만나면 선생님 교회 다니는 분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늘 교회에 노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노출을 좀 적게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언어 습관이나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이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학교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초산만 돼도 아이들이 학교에 쓰는 언어가요. 장난이 아니죠.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교회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그냥 제가 막 농담을 쳤죠. 친한 척 해보려고 그래도 이렇게 젊은 목사지만 친한 척 해보려고 안녕 맛있는 거 사주까지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어쩔 TV 이러더라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쩔 TV? 이거 아주 그냥 눈을 찔러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목사라서 못했어요. 진짜 목사를 네가 조금만 빨리 만났으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너 목사한테 맞아봤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초산만 돼도 요즘 애들이 쉽지 않고 초사, 초오, 초육, 사춘기 오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찬양합니까? 찬양 안 합니다. 여러분 꿈미, 여기 지금 우리 오른미는 조금 특이한데 오늘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기특하죠? 애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무표정인이 우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초육과 중학생이 앞에 나왔다. 기적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에 교회를 나왔고 앞에서 율동을 한다. 거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고 나사로가 두 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다음 사회를 많이 우리가 헌신하고 학부모님과 함께 교회와 이제는 진짜 한국교회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학교까지 교육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거의 뭐 끝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이 정도지 사실 아이들 초오, 5학년, 6학년 되면 나는 주일학교 대장이야 이런 생각으로 찬양 안 합니다. 율동 안 하고요. 뒤에 앉아 있고요.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주기놈을 할 때 옆에 있는 애 눈 찌르고 뭐 이릅니다. 여러분, 중학생 할 말이 많죠? 우리 중등부 선생님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분들은 거의 뭐 3D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중등부 교사는 거의 뭐 3D 업종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중등부에서는 찬양도 하시는 분들이 눈을 다 감고 찬양하거든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뜨면 시험이 들고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쓰고 오잖아요. 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와요, 애들이. 아침에 그 10시, 9시 앉아갖고 그 무서운 표정으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렇게 눈을 차라리 벽을 보고 찬양인도로 하면 튕겨 나오지요. 이게 찬양인도로 아침에 한다는 거의 뭐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학생 남자아이와 중학생 여자아이를 키운다. 쉽지가 않죠. 이런 중등부를 저희 청소년 사회 업계에서 여러 가지로 부르고 표현하거든요. 좀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학생이 내가 없어요. 그래서 중등부 아이들한테 말하기를 교회 올 때 어서 빨리 엄마한테 연락해서 내를 택배로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애들이 보면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얘들아, 오늘 설교 어땠니? 그리고 양이, 그러고 나서는 전문용어로 양들의 침묵이거든요. 오늘 설교 어땠니? 모르겠는데요. 오늘 뭘 느꼈니? 모르겠는데요. 어떤 중학생, 지난번 제가 얘기했는데 중학생이 물었죠. 너의 꿈이 무엇이야? 그 중학생이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냐? 꿈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중학생이 있어요. 중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에 패러드이긴 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용어가 있어요.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교사.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학부모. 무슨 말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단 거예요. 중학생은 외계인이에요.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외계인. 외계인 같은 아이들. 출연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설교하면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설교하면 중학생들이 다 잡니다. 왜 자냐 물어보면 애들이 하는 말이 너무 피곤하대요. 놀라운 사실은 그 피곤한 아이들이 언제 힘을 차리냐. 예배 끝나고 나서 얘들아 통닭 먹자 하면 벌떡 벌떡이 납니다. 피자 먹자 하면 거의 나사로 부활하듯이 엄청 부활하랍니다. 너무 피곤했는데, 분명히. 나는 피곤했어. 차량도 싫어요. 설교도 싫어요. 아무것도 싫어요. 오늘 온 이유는 수련회 가면 엄마가 스마트폰 바꿔준다 했단 말이에요. 이래가 교회 오는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없는 아이들이니까 수련회 다 씻고 나서 재우려고 방에 들어가면 피곤하다는 중학생들이 뭐 하고 있으면 놀랍게도 베개를 들고 하늘로 나르고 있죠. 베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피곤했는데. 문을 열면 베개를 들고 있다가 애들이 갑자기 누워서 자는 척을 하거든요. 제가 물어봐요. 내가 없는 중학생들. 얘들아, 뭐 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자유라고 얘기해요. 이해됩니다. 내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수련회 준비하실 때.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 때나 수련회 갔죠. 요즘에는 뭐가 중요해요? 먹고 자는 게 중요해졌거든요. 특별히 여학생들은 어떠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디 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어디에 눕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면 열심히 씻고 일단 누워요. 친한 친구 한 명하고 누워.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눕죠. 눕고 한 10분 지나면 갑자기 정적이 흐르다가 한마디 합니다. 있잖아, 오늘 앞에 차장 인도한 오빠 멋있지? 옆에 내가 말하죠. 너도 그래? 이러면서 목소리 너무 좋은 거 있잖아. 목소리 좋고 옷도 완전 피지 장난 아니죠? 하면서 한참을 얘기해요. 10분이 지납니다. 한참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지하게. 있잖아, 근데 그 옆에 율동하는 선생님 있지? 여자쌤. 어, 재수없지. 뭐라고 해요? 너도 그래? 어, 옷도 안 어울리게 빨간색 옷 입고 아까 오빠한테 그 아까 차장 인도한 오빠한테 말 거는 거 봤지? 어, 재수없어. 이러면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밤을 새면서 막 씻거든요. 밤을 새면 씻으면 다음 달에 뭐라고 해요?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죠. 형,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예전에는 청소년 사역하면 우리가 다음 사역하면 낭만이 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청소년 사역에 나오는 보편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중학생이 105명에서 250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 포항이라는 동네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중상자리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걔가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어, 죄가 능력이 있는 게 갑자기 만났어요, 걔가. 저도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니 은혜를 받았다. 제자훈련을 받겠다. 제자훈련을 받고 그 친구가 한 달 만에 50명을 존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50명이 처음부터 지 같은 애들이 온 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걔네들이 제일 앞에 앉아요. 내가 처음부터 제일 앞에 앉으라고 가르쳤거든요. 50명이 걔네들이 일찬들이 와서 다 앞에 앉으니까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애들이 예의가 있으니까 담배를 교회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거든요. 냄새가 거의 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기존의 모태신앙들이 너무 힘들어요. 뒤에 앉아서. 근데 그때도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얘들아 맛있는 거 먹을래. 10년 전에. 맛있는 거에요. 애들이 뭐라고 해요. 또 의리가 있어갖고요. 뭐 먹을려면 떡볶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이 떡볶이가 되겠나. 목사님이요. 전사님이. 통나서 사줄게 이랬다고요. 기억나는 게 아까 놀았던 아이들하고요. 새벽에 만나서 막 놀면요. 그런 게 처음에 개념 없는 애들이 와요. 그 친구가 전도하려고 친구를 데리고 온 거죠. 전도사가 있고 제가 있고 뒷고기 먹는데 갑자기 담배를 꺼내거든요. 갑자기 눈치를 주면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가 그 친구를 데려가요. 데려가서 따로 상담을 좀 하죠.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들어오면 그 친구 갑자기 담배를 버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고기를 쳐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낭만이 있었거든요. 수련회 가면 내가 애들아 내가 수련회 가면 너희들 담배 피우는 좀 내가 곤란한 게 있으니까 너희들 참 말 잘 듣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번 해보자. 밥 맛있게 먹고. 근데 내가 이틀 동안 잘 참으면 목사님이 저 멀리 데려가서 전사님이 담배 불붙여 줄게. 애들 당황하죠? 정말일까? 근데 제가 지금 둘째 날에 불을 붙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다음 날 되니까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로 가야 되는데 안 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교회 전사님이 담배 불을 붙여주기엔 이상한 거야. 뭔가 좀 이상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일단 교회에서는 피면 안 될 것 같다. 저 전사님 좀 이상하다. 그런 낭만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아이들이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앙선생님께서 좀 미안하긴 하네요. 우리끼리 오늘은 교사들의 날이니까.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교장선생님이 계속 저를 앉으러 가시는 말씀 이런 거예요. 요즘에 학교는 힘들다. 제 모교예요. 모교. 요즘 애들은 의리가 없다. 요즘 애들은 자유는 찾는데 권림만 가진다. 아주 그냥 요즘에 힘들어 죽겠다. 학부모들이 연락 와서 자꾸 선생님들한테 쌍욕을 한다. 교장선생님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전처럼 우리 같이 저를 태워준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사우나도 가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게 아이들과 선생님들 사이의 관계가 너무 쉽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는 이해할 폭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른교회는 다음 세상이 워낙 뜨거운 교회고 학교들도 후원하고 대안학교도 있지만 사실 한국교회를 제가 다녀다 보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에 남는 아이들이 거의 없거든요. 10%라고 이야기하지만 10% 안 될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직도 입시라는 괴물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대학을 좋은 데라고 말하는 그곳을 가야만 잘 되는 시대가 끝났지만 여전히 대학에 목숨 걸고 대학이 다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입시되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고3이면 교회 안 가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고3이 되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고 열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게을리로 되는 것처럼 아이들을 키워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남겠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생토록 기도하고 눈물로 지켰던 신앙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같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 시즌 되면 맥도날드 같은 데 갑니다. KFC나. 여러분 제주도에도 KFC가 있답니다. 최근에 제주시에 생겼습니다. 서귀포에만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곳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이어폰을 꽂고 노래 듣는 차가 앉아 있어요. 아이들이 엄청 옵니다. 아이들이 엄청 오는데 아이들이 막 욕을 넣으면 요즘 아이들이 욕을 진짜 뭐 1분에 접속어가 다 욕이잖아요. 제가 방금 그 아이들은 외계인인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외계인이냐면 그 아이들의 삶과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죠. 일단 언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춥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추워요? 자꾸 뭐가 나잖아요. 설날도 아닌데 그죠? 고스톱을 치는 곳에 자꾸 뭐가 나. 뭐나 춥고 뭐나 더워. 더 추우면 더 더우면 앞에 뭐가 붙어요. 개가 붙죠. 그죠? 개 뭐 나 추워요. 애들이 언어를 들으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욕설을 쓰는 것들 이해 안 되죠? 문화가 이해됩니까? 애들이 밤을 새며 오락하는 거 게임하는 거 이해되나요? 라면 먹고 저 애들께 손으로 욕하다가 라면 처먹고 밤새고 게임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 좀 치워라 말하는데 방 안 치운 우리 아들 이해 안 됩니다. 진짜 더럽게 안 씻는 우리 아들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씻으면 좋겠어요. 맞죠? 중학생 때 남자애들은 안 씻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 안에 아이들은 이제는 미디어 세대 아니겠습니까? 미디어 원주민 세대라고 불리는데 우리 아이들의 그런 어떤 진짜 폭력적인 문화 이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예전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폭력 속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언어 폭력과 실제로 눈에 보이는 폭력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폭력에 노출되어 살아오니까 아이들이 그 폭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 최근에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가서 총기를 난사했죠. 우리가 총을 못 써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게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총으로 사람 죽이고 이런 게임 아닙니까? 거기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 폭력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음란한 문화들 실제로 어떤 선생님들이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엄청난 음란함 속에 뭐 우리는 잘 못 찾아야들 다 찾죠. 음란함 속에 있고 실제 어떤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선생님께 문자 보냈대요. 선생님의 뒤태가 아름다우시네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감당 안 되는 음란함 속에 노출되어 있고 뭔가 외모지상주의와 해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곳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맥도날드에 앉아있으면 아이들끼리 욕을 하길래 한참을 들어봤는데 아이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무슨 연을 계속 말해요. 1928년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방패연, 가오리연 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긴가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앉아있다가 충격받은 여학생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교복 입고 너무 예쁜 아이들인데 걔들 쓰는 얘기를 듣고 그 연이 누구냐 들어보니까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인 거예요.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많은 교회에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좀 착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애들은 좀 착한 편이에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물론 좀 교회에 안 어울리는 애들은 교회에 좀 못 나오니까 그렇겠죠. 모태신앙 아이들 조금 착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모습과 아이들이 밖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 오는 모습 압니다. 내가 잘못, 아무리 큰 교회라도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엄마 귀에 들어간다 다 압니다. 압박이 들어간다 다 압니다. 아이들이요. 그거 다 알고요. 밖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겉은 멀쩡해요. 아이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고 겉은 멀쩡한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이 보면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요. 근데 다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과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학교에서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져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 견뎌낼 수 있어요. 대부분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학부모님과 아이들과 관계가 훼손되는 겁니다. 교육의 핵심 관계인데 관계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하면 밤새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 이해하는 거 쉽지 않고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오고 여러분 우리 건사님들 진짜 인터넷으로 줌인지 뭔지 그렇죠? 유튜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그냥 쉽지 않으셨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바뀐 게 교회와 교육 아니겠습니까? 교회 학교에도 처음에는요 일주일만 심히 학교 갈 줄 알았습니다. 3주 후에 갈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학교에 못 가게 된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좋아했어요. 목사님 학교 안 가요 너무 좋아요 개념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2주만 지나면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유가 안 뭐냐 물어보니까 엄마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고 애들이 깨달았죠. 엄마가 그동안 밥을 돌려막기 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엄마도 처음엔 좋았습니다.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오랜만에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요. 그동안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바빴잖아요. 이야기 나누고요. 일주일 지나는 순간부터 뭐가 보입니까? 방도 안 치우죠. 안 씻죠. 공부는 더럽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 많아요. 애들도 말해요. 나 지금 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학교를 가겠다고. 연락 옵니다. 목사님은 학교는 안 되겠고 교회 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휴거했습니다.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서 집에 가보면 소파에 자빠져 자고 있죠. 소파를 거의 책상 삼고 누워서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른들은 온라인 예배를요. 70% 정도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한 척 했지만 이 중에 70%는 온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30%도 참여 안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사약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것은 예수 그리스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극률과 십자가의 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받아서 십대 때에 혹은 내가 아주 어릴 때에 혹은 모태신앙으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해서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내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만난 것만 또 너무 고마운데 예수 그리스대의 복음임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한데 저를 교사로 부르셔서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이들과 시간을 쓰게 하시고 아이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근속교사로 서게 하시고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교사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오른교회 다음 세대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한 명 한 명에게 각자마다 대단하고 큰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한 마디라도 사랑으로 기도로 전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단일 얘기도 했을 때 사실 제 얘기 다 했는데요 제가 사실 저는 안 믿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직업이 좀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버님이 이렇게 태권도 5단의 특전사 출신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주로 이렇게 몽농이는 괜찮지만 주먹으로 맞으면 천국이 보이기도 하고 지옥이 보이기도 하고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제가 안 믿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 가보니까 그 특전사 무공훈장이 있더라고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태권도도 하셨고 중간에 고물상도 하셨고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발소 하셨고요 이발소 한 다섯 번 정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시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용기술을 군대에서 배우셨고 라이센스가 없었습니다 걸리면 새롭게 시작하셨고요 요즘의 시대에 맞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이셨어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거 하시다가 갑자기 절에 가셨죠? 절에 가셔서 갑자기 3년 동안 돌을 닦으시고 스님 복장을 하시고 나타나셨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스님이라 불러라 저는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를 아빠로 부르나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철학관 하셨고 철학관 1년 만에 망했죠 할렐루야 여러분 속세와 인연을 끌었던 그분이 갑자기 인생에 또 대전환을 하십니다 뭐 하셨냐?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셨죠 스포츠 댄스를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타 오신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고 몇 년 전에는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상을 타셨고 아버님 꿈이 트로트 가수가 되는 거예요 조만간 제가 음반을 좀 만들어드릴까 진지하게 펀드라이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 아버지가 좀 싫었어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무서웠고 저렇게 사랑을 주거나 제 느낌에 어릴 때에 저를 책임도 주지 못하고 아버님은 늘 이렇게 아버지 원하시던 사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 첫 번째 어머니 네 살 째 헤어진 어머니 얼굴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어머니 얼굴을 중3 때 처음 봤어요 중3 때 사진을 통해 봤습니다 저희 숙모가 물어보더라고요 오이야 엄마 안 보고 싶나 아니요 저 별로 안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 대한 게 뭐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참 남들은 다 엄마 보고 싶어 하던데 이러면서 사진을 주시는데 사진을 탁 봤는데 놀랐어요 우리 엄마가 되게 이쁘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이쁘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닮았다 했거든요 좀 당황했는데 숙모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저를 안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좀 안타까운 게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엄마를 봤는데 근데 그날 밤에 잠을 잘 때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울다가 애써 어머니의 존재가 보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도 한 10년 정도 계셨지만 잘 이렇게 계시다가 헤어지셨고요 세 번째 어머니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께서 스님 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무속인이셨거든요 작두 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엄마 복이 많은 건지 엄마가 많으니까 엄마 복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어머니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있었죠 제가 어릴 때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너무 낮았죠 인생에 꿈이셨을까요? 없었죠 감사한 게 제가 교회를 다녔다는 건데 교회에 다녔 때 제 모습이 얼마나 요즘 표현대로 애들 표현대로 얼마나 찌질했겠어요 할머니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지만 고물상이에요 할아버지가 고물상 하셔서요 늘 산 옷도 있었지만 고물상에서 주운 옷 같은 거 입고요 잘 씻지도 않고요 늘 꽤 제재한 저였어요 감사한 게 제가 교회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나연옥 권사님 지금은요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왜 제가 선생님이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을까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일부러 저를요 자기 반에 데려간 거예요 할머니, 아버지 없는 거 알고 엄마 없는 거 알고 할머니랑 사니까 안 돼 보였겠죠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 선생님 그 선생님이요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왜 좋았냐 일단 만나면 용돈을 주셨어요 용돈을 주는 분이 좋은 분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5천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돈 어떻게 했을까요? 오라시가 다 썼습니다 제가 돈이 떨어지면 괜히 그분 집을 배회했어요 동선을 파악하고 만나면 용돈을 주니까 자꾸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돈이 많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 토큰 그때 토큰 혹시 저도 나이가 좀 있네요 그죠? 토큰 그거 알바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 돈 벌어서 주일학교 아이들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이 사주시고요 만나면 용돈 주시던 거 제가 뭐 그게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제가요 저도 아이들 돈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플렉스 리더십이라고 요즘에 플렉스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초등학년 5학년 그분이 참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는데 근데 제가요 자존감이 났고 사실은 뭐 엄마한테 버림받은 제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늘 제 마음 안에 분노가 있었겠죠?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려다니고 놀고 고등학교 때는 막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타는 게 왜 좋았을까 보니까요 아빠에 대한 원망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엄마는 아무리 아빠 씨로 떠났어도 한 번쯤은 친아들 얼굴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어디 갔냐고 이럴 거면 아들 왜 놓고 그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어른들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라 하면요 막 눈빛이 가슴이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뭐 누구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고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요 인생에서 꿈과 소망과 내 삶의 희망이라고는 없던 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잘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부담스러웠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요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오야 내 선생님 검은 봉지에다가 있잖아요 엄청 사는 거예요 참기름하고 양파하고 엄청 뭘 다 사요 이만큼 사요 저는 무거워 죽겠는데 저보고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갖다 드려라 저는 무거운데 이거 왜 주시나 싶었지만 들고 가죠 교회 장학금 그때 5만 원짜리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오야 이거 장학금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할머니 갖다 드려 할아버지 갖다 드려 늘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만 해도 마음이 울컥해요 아까 우리 근석교사 20년이신 권사님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번은 주일학교 캠프를 가는데 이제 여러 명 다 캠프 가죠 캠프를 가야 되는데 저는 집에 재미가 없으니까 고물상에서 형제도 없고 동생은 어릴 적에 헤어져서 입양됐고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예술인 모르지만 성형 캠프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주니까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권씨 가분의 권가 장손이거든요 제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교회에 너무 많이 빠질까봐 수련회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찾아오셨어요 똑똑똑 찾아오셔서 할아버지 계십니까? 선생님인 거예요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계시고 제가 옆에 앉고 선생님 앉았습니다 선물 같은 거 사오셔서 음료수 사오셔서 그 대화를 하시는데 저는 이유는 모르고 앉아 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요즘에 고물상 힘드시죠? 경기가 안 좋다던데 아이고 말도 마소 힘듭니다 아이고 요즘에 진짜 경기 힘드시고 고생 많으시네요 고생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참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본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오이가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착하게 뭐가 착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 훔쳤는데 아이고 오이가 얼마나 예쁘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고 뭐가 기특해요?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창문 깨고 뭐 이랬는데 학교 가서 교회 가서요 제가 거의 ADHD 수준이었거든요 진짜로요 몸을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못 있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혼자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면 혼자 음 틀리게 지금 돌아보니까 주먹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주먹받고 싶으니까 뭐라도 막 티낭도 한 거예요 훔치고 막 보벽이 있어서 많이 훔쳤어요 제가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전문용어인데요 제가 그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오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예의도 바르고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할아버지가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요 할아버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선생님이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늘 공부 못하고 한글 제대로 모르고 학교에서요 뭐 훔쳤다가 걸려갖고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 그 다 보는 앞에서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다 보는 앞에서 이거 어디서 훔쳤냐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할머니 돈을 훔쳐서 배드민턴 채를 샀는데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 배드민턴 채 훔쳤다고 때리시는 거예요 억울했어요 저는 배드민턴 채로 훔친 게 아니고 할머니 돈을 훔쳤거든요 억울했어 지금도 꽤 억울하게 남아있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막 듣고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남자애들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살이 쫌쫌 내전에 눈이 퀭해서요 인상이 안 좋았는데 부딪히면 쌍욕하고 싸우고 제가 부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싸울 때는 야 죽을래 이렇게 싸우지만 우리는 한마디 딱 하면 눈 깔아라 새끼 이러면 애들이 다 쫄거든요 죽고 싶나 이러면서 제가 그렇던데 초등학교 때도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칭찬을 할아버지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오이가 너무 착합니다 날아버지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를 가는데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오이가 말 잘 들어서 회비도요 장학금 다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선생님이 제가 가는 캠프마다 돈을 다 미리 내신 거예요 담임쌤이 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요 오이가 아버지 멀리 계셔서 바닷가도 못 가고 개울도 못 가니까 데려가서 개울를 가서 재밌는 것도 하고요 좋은 공부도 많이 배우고요 이런 이야기를요 한 시간 두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사랑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요 뭐 교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교회를 떠났어요 친구들아 놀고요 나쁜 짐 많이 하고요 학교에서 늘 불려다니고요 쓰레기라는 이야기 듣고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중학생 때였나요? 한참을 지나서 교회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오랜만에 교회에 탁 놀러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뛰어오어요 누굴까요? 나연호 선생님인 거예요 진짜 벗은 발로 뛰어오듯이 마치 성경에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마치 매일 앞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오자마자 달려간 것처럼 그때 핸드폰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자주 오셨지만 저를 처음 멀리서 보자마자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오셔서 갑자기 저를요 이미 키도 제가 그때 키가 이만했거든요 키끈 저를요 그 집사님이 저를요 와락 안으시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누구한테 안겨 받겠습니까? 제가 너무 어색하죠 저를 와락 안고 한마디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와락 안는데 뭐라 말했을까요? 선생님이 야, 네가 그동안 내한테 받아 쳐먹은 게 얼만데 이 새끼 가지고 그냥 싸가지가 없게 어디 교회를 안 나오냐 의리는 있어야지 공부를 못하고 가진 게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달려 나와서 저를 화랑 안으시고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흐느끼심에 사지는 말씀이 오야 잘 왔다 죄송합니다 오야 잘 왔다 그 한마디 딱 하시는데 저 예수님 몰랐어요 주기동은 못 외웠고요 오늘 앞에 있는 이 아이들처럼 믿는 가정에 자라서 앞에서 율동해보고 그런 거 못 해봤습니다 사진 찍어주는 부모도 사진 찍어주는 부모도 없었고요 사도신경 주기동은 십계명은 더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한 한 가지는 압니다 그날 그 선생님이 품에 안겨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였고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예수님이었고 그 선생님의 사랑이 한없이 저의 인생을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살다가 그날 이후도 저는 방황했습니다 고2 때 예수님 만나는 그 시기까지 얼마나 싸움도 많이 하고 도둑지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제가 그분의 품을 기억했습니다 엄마의 품도 기억 안 났는데 저를 와락 사랑으로 품으신 그 사랑의 따뜻한 숨결 때문에 저는 다시 놀다가 싸우다가 그 파출소 잡혀갔지만 다음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다시 제 발걸음을 교회로 돌려서 이유 모를 그 따뜻한 품 때문에 다시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오야 자랐다 한마디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오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에서 듣던 말 같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오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러분 교사로 성긴다는 것 혹은 또 부모로 성긴다는 것 다음 세대에 만난다는 것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타원신하고 모든 걸 다 드리겠다고 달려갔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기 이름을 저주하고 돌아가죠? 우리 전부 다 주의 은혜 받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말했고 달려왔지만 지금도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 모습 볼 때가 있죠?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원래 다 마스크 하나씩 다 쓰시잖아요 지금 실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전부터 가면 하나씩 쓰고 다 나오셨잖아요 요즘 마스크 있으니까 좀 편하시죠?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눈만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곧 그날이 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서로 얼굴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눈이 참 아름다우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 눈을 참 예쁘게 만드셨구나 우리 다 가면 하나씩 쓰고 오고 마스크 쓰고 오지만 우리가 우리 모습 알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땐 우리 모습이 너무 고룩하고 아름답지만 나가는 순간부터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자녀 키울 때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노력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세속적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것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도태될까봐 걱정되고 가끔 내 모습에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돌아가서 밤새 물고기 잡지만 잘 안되죠 터들터들 하다가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이러겠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다른 말 안 하죠 저 같으면 진짜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아주 그냥 나를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너는 거꾸로 매달려 이러면서 막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너 똑바로 서 이런 다음에 막 받고 안 하겠어요 예수님 아무 말 안 하시죠 예수님 뭐라 하셨죠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름맞은 거 아닙니까 너 밤새 수고했다 너 그동안 애써 산다고 고생했다 어릴 때부터 열등감도 있었고 언니하고 늘 비교당하고 동생하고 비교당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지만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데 되지 않고 힘들었을 건데 참 어렵고 쉽지 않고 참 피곤한 인생일 텐데 너 자랐다 예수님 뭐라 하시니 와서 아침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작은 헌신이 때로는 내가 주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싶지만 돌아보면 오병희의 작은 아이의 정말 작은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냥 한 번 먹고 나면 치울 한 가죽 먹고 나면 치울 그 도시락 같은 거 우리 인생 내 자신의 인생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잘났다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소망 없으면 아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안 되니까요 다음 고백을 못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자꾸 나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며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다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의 우리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앞에 고백을 못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실패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와서 저 밥 먹어라 교사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가 교사를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십시오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그 은혜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어디 집회 하다가요 그날 스승의 날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오이 예배 때 권사님들밖에 안 계시길래 우리 선생님이 생각난 거예요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그 권사님이요 제 자랑을 좀 했대요 사람들한테 들었냐고 우리 오이가 오이가 목사가 됐대 그 불교 집안에서 목사가 돼서 전국을 다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대 제주에서 교장이 되어서 쉽지 않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고 있대 그 막 자랑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이가 목사가 됐다고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 오이야 너 자꾸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네 제가 선생님 좀 많이 팔고 다닙니다 제 강사비의 지분의 10%를 드려야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재먹고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교하기도 벅차 죽겠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교사 월급날만 되면 피가 벼쩍 벼쩍 마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오이야 난 조용히 살고 싶다 오이야 내가 난 네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연락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에 상급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지난 교사로 근속교사로 그분이요 마지막 은퇴 때까지 30년 가까이 하셨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섬기셨어요 근데 나 사람들 칭찬받는 거 나 그런 거 별로 안 원한다 오이야 나 하나님 칭찬이면 좋겠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다 보면 때로는 서운할 때 있죠 목사님이 날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는데 교사 우리가 초반에 교사한다고 시작했다가 속아서 교사했다가 이쯤 되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내 양이 자꾸 사라져요 그죠? 양을 잡아먹은지 어쩐지 자꾸 없어요 마음이 막 자괴감이 들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을 사람은 아닌데 애들이 표정들이 너무 안 좋잖아요 나를 보는 표정이 주일마다 내가 뭐 한다고 맛있는 거 사주는 쟤밖에 없는데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이런 또 그만둘 때쯤 되면 갑자기 이런 집회하고 다시 헌신하고 연말 될 때 그만두려고 하면 목사님 찾아오시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전사님 집사님 왜요? 내년까지만 합시다 이거라도 안 되면 뭐하죠? 목사님 전사님 아니 이렇게 권사님 선생님 제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만둘 때까지만 같이 해요 그래갖고 5년 동안 계속 안 그만두고 계속해요 쉽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일과 제가 바랄 때 많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족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으로 족하고 예수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아이들 한 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학교에 작년에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학교 하니까 자꾸 거창한 학교 같지만 제가 처음에 갑자기 제가 학교에서 잠을 너무 많이 잤기 때문에 잠 안 자는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잠 안 자는 학교에서 교장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교장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5년 전에 제가 깃발 꽂고 학교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스타트업이죠 6명의 학생 같이 자겠습니다 지금은 한 50명으로 나옵니다 많아졌죠? 6명하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학교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4명의 첫 졸업생이 나왔어요 한 아이가 생각나요 키가 큰 아인데 사실 고2때 왔어요 그 친구는 고2때는 웬만하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부터 갱생을 한다 싶지 않아요 데리고 와봤자 이게 손해거나 본전이거든요 안 되는데 삶이 기구한 거예요 그 아이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좀 허락했으니까 아버지 부모님이 예전에 헤어지시고 아버지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삶을 책임 안 지신 거예요 집에 혼자 몇 날 며칠 동안 혼자서 그냥 보조금 나오는 걸로 밥 먹고 라면만 먹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주도로 다시 온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제가 하셨어요 어머니 너무 감사한 게 아이를 책임지려고 이모 집에 할머니 집에 놔두고 학교에 학비도 내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저희 학교에 온 거예요 게임 중독에 참 게임을 너무 좋아하고 말 대답을 안 해요 자존감이 너무 났고 1년만 지나는 동안에 변화가 조금씩 있었죠 마지막에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걔가요 대학에 갔거든요 그저께 소식도 없고 연락도 없다가 다른 친구들은 스승의 날 되면 연락도 오고 학교 찾아가도 오는데 첫 졸업생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틀 전에 찾아왔어요 키가 이만한 친구입니다 190 넘어요 걔가요 찾아와서 갑자기 뻘쭘한 표정으로 한 손에는 박카스를 선생님 드시라고 본 건 있나 봐요 한 손에는 우리 50명 선생님들까지 다 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온 거예요 놀란 건 2뿌로스 1도 아니었고 비싼 거 99콘 이런 거 사왔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하시는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제주당에 가서 8년 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고 여러분 기독교 대안학교를 한다는 건요 아이들의 아침마다 표정부터 눈빛 그 숨소리까지 캐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있으니까 좁은 곳에서 모든 아이들을 만나고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아 진짜 못할 일을 했다 그런 글도 적었는데 걔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란 것만으로도 내가 다음 세대를 섬기고 교사한 그리고 학교 시작한 보람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마다 사랑으로 품는 아이들 당장 열매는 없겠지만 없을 수 있지만 때가 돼서 그 사랑과 은혜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면 가장 좋은 교육요건이 뭘까요? 좋은 건물 좋은 스피커 다 필요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요건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보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들이 교회 집사님이 교회 권사님이 교회 장모님이 교회 선생님이 지나가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너는 하나님이 쓸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교육 자제고 교육 재료고 교훈 요건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릴 때 눈물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눈물이 많아졌는데 김창옥 씨라고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그분 되게 크리스찬이신데 제주 출신이시거든요 세바시라는 영상을 보는데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강사가 됐고 유명해지고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울증이 오더래요 영상에서 본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좋은 차도 타고 교수가 되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힘들어서 성당에 가서 강의를 했다가 신부님이 부르시길래 잘됐다 내가 상담받으면 좋겠다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소통 강의를 하는 사람일까 웬만한 정신과는 다 강의했는데 여러분 소통하셔놓고 죽고 싶으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께 하려고 하는데 당황스러웠대요 대신부님이 신부님한테 상담받으려는 신부님이 당황스러웠라고 했냐면 창옥 교수님 제가 신부를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제 기억이 맞다면 프랑스에 있는 어떤 수도원에 갔대요 수도원에서 말하기를 창옥 씨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숲을 거니려 보라고 자연을 거니려 보라고 힘들어서 왔는데 어려워서 왔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대요 하루를 걸었대요 아무 음성도 안 들리더래요 또 하루를 걸었대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요 제 기억이 맞다면 3, 4일, 5일쯤 걷는데 여러분 보세요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았고 유명해졌습니다 재밌게 강의해야 되는데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처음 휴가 내서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7일째쯤인가 6일째쯤에 갑자기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분이 크리차닌이시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창호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요 엄청 위로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힘들었나 봐요 제주도 땅에 혼자 가서 또 월급날에 힘들었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하시는 위로 같더라고요 그때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밤에 유튜브를 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이야 너 잘 왔다 너 그 정도면 잘 살았다 엄청나게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다 제가 제주도에서 일은 벌렸는데 육지에서 오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힘들 때 이상한 유혹이 많아요 그때마다 이거 내려놓을 거고 가야 되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이야 대단한 목사 안 돼도 괜찮다 설교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괜찮다 오이야 화이팅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너 그런 가정에서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 제가 이 정도면 잘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저를 딱 보면 늘 느끼는 게 간증하기 전까지는 믿는 집안 3대째 믿는 집안에 잘 자란 기공자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시죠? 때로 쉽지 않습니다 교사로 성기는 거 쉽지 않으실 거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부모로 사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오른교회 성도 여러분 주안에 하나 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버티셨고 애쓰셨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제가 예전에 기도 새벽에 선생님 따라 기도하면 그 선생님이 기도하는 소리 다 들려요 하나님 오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정원인 책임져 주세요 아이들 위해서 새벽마다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권오이 오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이 하나님 경험해야 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지금까지 기천에 맴돌아요 여러분 교사로 성길 수 없으시면 기도로 성기시고요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이미 기도가 뜨거운 교회지만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가운데 기도가 뜨거워져서 애들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